수락하고 사용 자 녹화합니다 이제 두구두구두구 구두구두구두구두구 스케벅님 리밍님 게임 내에 있으신 분들 이렇게 뜨네요 도키도키 해 두근두근 아 녹아버릴 것만 같애 잠금해제 뭐지? 커밍순 잠금해제 뭐야 보상도 있고 액션 배치 넣고 속성 속성 그거 하고 눌렀음 잠금해제 빠르게 눌렀음 잠금해제 뭐야 이게 물론 눌렀는데 커밍순 눌렀다 리워드 받았다 뭐지? 나도 눌렀음 나도 모르겠어 근데 크라운님 모셨네 크라운님 감귤님 리밍님 스케벅님 에밀바디 접소 오우 왜 계속 창모드로 창이 꺼지지 이게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안에 들어가서 또 설정도 해야되고 화면이 설정도 해야되고 화면이 설정이 안돼 화면이 지금 계속 헐 강제에 최소화되지 왜 엔조님도 오셨네 엔조님도 오셨네 사양에 맞춰서 해주는거 아닐까요 아 창이 아예 최소 벌떼벌해요 밖으로 나가면 아 아 아 아 좀 걸린다 오픈님 들어가셨어요? 예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 컨티뉴 업데이트 업데이트 받으셨어요? 아니면 지금 하고 있으신거에요 업데이트 업데이트 저만 하고 있는건가? 나도 하고 있음 쇼 쇼 이제 500메가 250메가 받았다 제발 한방에 되자 제발 요 위통수 제발 한방에 되자 유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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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대했는데 한방에 가자 그냥 유통수 유통수 하시는분들 크라운님 엔조님 감귤님 리밍님 지금 하고 있으시고 오리님 스캐봉님 엔님 들어오셨네 저번 뭐야 어 네라이님하고 다른 분들 다 안들어오시나? 아 네라이님 안들어오셨고 튜투리를 영상이 나오네요 지금 네라이님 들어오셨는데 아 유프리 안들어오셨구나 아니 네라이님 지금 다른 게임하고 무지개 하고 있으셔 그냥 오케이 플레이 준비 완료 아 390메가 300 400메가 이제 이제 반 받았다 기아 어 울프님 디비전하시고 울프님 들어오셨네 이제 다들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니까 디비전 들어가서 병과가 3개가 있는데 저는 당연히 메딕 메딕이나 그럴거 같고 근데 그게 보니까 건물을 그러니까 건물을 퀘스트를 하면서 건물을 해금해야지만 그거를 받아주는거 같더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스킬을 받아주는거 같더라 뭐하실거에요? 일단 들어가서 의료 의료 기술 보안이 있습니다 준비? 준비 클레이 할까요? 보안은 뭐지? 보안이 그거 아고나한테 방패를 갈아줄 수 있어요 이게 이게 방패가 몬탄이랑 똑같아요 권총하고 방패랑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게 줌키면 똑같이 레인보우처럼 방패 빼고 쏠 수 있고 그리고 이게 확률조망 게임이라 이 방패 뒤에 있으면 크리도 증기하 아니 크리티컬도 증가하고 데미지도 증가해요 그리고 보안이 그러니까 보안이 경험치 증가 그러니까 배타테인이 있는건지 모르겠는데 경험치 증가 경험치 보안을 35%까지 봐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인벤토리도 증가 인벤토리랑 뭐 다른것도 증가하고 그런것도 있고 와 이제 슬슬 많이 들어오신다 내가 제일 늦은거 같애 다이렉트 엑스 깔고 있다 혹시 영상 나오나요? 아니요 저 지금 아직도 받고 있어요 업데이트 나만 영상이 강제 시청인건가? 저도 다이렉트 엑스 열심히 깔고 있어요 언제쯤 되죠 아 아직 설치중이에요? 네 저 아직 설치중이요 그러니까 프리로드는 받았는데 업데이트 지금 오케이 공략 램이 늦어서 그게 안좋아 인터넷선이 안좋다보니까 아 내 방콕 토린님도 오셨네 뮤트님이 다 들어오시지 다 들어오시네 나이스 나이스 캐릭터 만듭니다 역해 역해 해야지 와 때려야겠다 와 한 발 쏴야겠다 왜 손 다음에 치료하면 되잖아 아 근데 그 치료하는게 그 레인보우랑 똑같더라구요 똑같이 기어다니더라구요 상발 절뚝뚝뚝거려 예예 이제 플레이 누르면 될거 같은데 동양인하고 싶긴 한데 잠깐 이제 다이렉트 설치중 이제 다이렉트 설치중 이제 다이렉트 설치중 아우 프레임 원투 프레임 드랍 심하면 영상끄고 영상끄고 그러니까 디비전 다 한 다음에 리뷰 영상 넘기고 어느정도 괜찮다 싶으면은 금토일 이렇게 세번 전부 다 영상 남기고 아이파이브 사천 4590인가 아이파이브 4590인가 4690인가 그거야 지금 램 8기가에 960 쓰고 있는데 GTX 이게 캐릭터가 세부설정이 안되네요 만드는게 네 지금 베타 때는 잘못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수염 붙였다 뗐다 하고 동양인해야지 네 암튼 방송도 키고싶긴 한데 네 방송을 키면은 제 컴퓨터가 남아나지 않을 것 같아서 프레임 드랍 심하다 뿜 뿜 아 영상은 강제네 영상이 되는데 이거 수요탄도 있고 수요탄도 비슷해 시저씨 아니 형 영상 볼 때 옵션 안들어가고 바로 시작하지마자 영상 나오는 거예요? 아냐 어느덧 언어 설정하는거 잠깐 나왔다가 그다음에 영상 네 그거 하고나가 바로 영상 팁 알려줘요 팁 알려주는게 좀 약간 기네요 아 미친 밖에 너무 오래 있었다 굿락 이거 뭐야 이걸 리드 리드 볼품 엇 어 뭐야 얘 왜 이렇게 못생겼어 워닝 리드 포 플레잉 에미나이 하고 뭐야 갑자기 해상도가 해상도가 천구백이 천구백이 아니라 지금 천구백 이천오백 됐어요 저 저도 에미나이로 해볼까요? 확실히 전체하면 전체하면은 프레임 드랍이 심하네요 저 지금 60프레임 고정이요 저 지금 창모드인데 30프레임 영상에서 아 영상은 고정 30프레임이에요 영상은 원래 레인보우도 고정 30이였어요 저 지금 갑자기 2500으로 나와요 뭐야 창이 한번 껴어 어 된다 이제 타지겠다 줄여야지 이게 간마인가 응원하지마 결국 한글라는 없는겁니까 아 베타 때만 한글라 없는거야 이거 정발이야 인트라가 인트라가 일한다니까 유비소프트 게임은 항상 한글로 해줘 프라이머도 해주는데 아 근데 왜 여기 안 넘어가 나 지금 영상 보고 있는데 모니터가 나간 것 같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헤이미쉬 보운 통클랜씨의 디비션 오늘 뉴욕에 있는 뉴욕에 있는 외모에 있는 외모에 있는 외모에 있는 블랙프라이데이 오 저 지금 영상인데 프라이머도 나와요 저 지금 회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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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0 2500 되는거 같은데 이거 회상도 터로 괴뢈 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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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ility section and press space to assign your skills to q & e on your keyboard if you want to surprise your enemy from long-range mini grenade is a great idea 사용하여 G-Key을 펼쳐야 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적응력이 적응할 수 있습니다. 적응력이 적응할 수 있습니다. 적응력이 적응할 수 있습니다. 적응력이 적응할 수 있습니다. 1, 2, 3, W-A-S-G, Q-E-V-G Q-E-V-G 세계인 매트는 상자적 현실에서도 우리의 전 세계에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여러 시간만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전의 미션을, 왼쪽 미션을, 아니면 그냥 도전을 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만을 맞춰낸 수 있습니다. 저 지금 영상 영상 맵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지금 영상 트레임이 60에서 40 왔다 갔다 해요. 기억해, 만약에 가진 적응력이 적응하는 것 같으면 어둠을 위치하셔야 합니다. 프레임은 어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레임 쉐도우 플레이에서. 아니야, 이 플레이저도 확인하면 되잖아. 저는 노트북이니까 죽어보라고 해가지고... 어? 어? 이런데 뭐 때리나요? 아, 좀 나 때리고 싶다. 미친, 뭐야, 이거 갑자기 튕겼어. 아, 때리고 싶게 튕겼다. 40프레임, 40프레임. 아, 미친, 잠깐만. 와, 생긴 거봐. 그렇게 합니다. 차량이 낫겠다. 어? 뭐야, 내 앞에 사람이 있어. 어? 어, 프레이얼. 프레이얼. 이거, 음성째, 튀긴다. 형. 습슬리프, 습슬리프, 습슬리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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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네 제가 고를 수 있는 게 별로 없네요 정말 영상 프레임은 엄청 높게 나온대요 저 지금 40프레임 캐릭터 선택 창이 40프레임이요 30에서 40 예예예 빨리 닥쳤으면 좋겠는데 지금이 그리고 빠르네요 어 유저들 좀 많아 많다 굴럭까지 나오고 예 꽤 있더라구요 저 밖에서 기다릴게요 에이 Just hold on Come on back I need you Look you're gonna be okay Hey! At this point you're more okay than me Shit! That explosion took out the commander We have a job to do We're still gonna do it It's just... Landing in one minute Should be able to see it coming up on my right So if we're to go get wet What's going on Oh, 시작한다 Dvj Bombeta Okay Okay You can write us down a little more about the first wave They're all either dead Or MIA So this is up to us That's why we need to get it together Right, now ATF 68, 뉴타워? 미술 헌슨 예아, 리비션 에이전스 온본 소금이, 에스포스 버져버리지 오케, 클리어 ATF 68 보통은 몇몇 시간을 필요할 수 있을지 몇몇 시간을 필요할 수 있을지 하지만 우리는 시간을 끌고 내가 믿을 수 있을지 내가 잘할 수 있을지 죄송해요 저 지금 영상 소리가 너무 커서 스카이프 소리 하나도 안 들려요 구축이, 에스포스 버저드 저 지금, 에스포스 버져드 무슨 일은 없지? 다행이, 에스포스 버져드가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의 위치에 있는 곳에 가고 우리에게는 공격을 잃고 우리는 오늘의 공격을 잃고 그 시각은 이 시각은 안에서 이 시각은 어디에 있는지 그 시각은 어디에 있는지 와, 죄송해요. 저 지금 30프레임 고정됐네요. 아니, 이거 어떻게 쏘는거야? 저 지금, 아니, 다들 어디있으세요? 네, 저 지금 게임 들어왔어요. 영상 다 끝나고 지금 30프레임 고정이에요. 아, 29프레임으로 떨어지긴 하네. 잠시만, 옵션 바꿔야겠다. 와, 저 지금 275에서 1,500... 저는 지금 창모드로 바꿔가지고 지금 35, 40프레임. 아, 있네, 있네, 있네. 1920에 1080 있네요. 잠깐만, 이거 두시량 못할 것 같은데요? 왜요? CPU하고 레미... 잠만. 와, 1920에 1080 하는데도 옵션 낮춰야겠다.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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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디션을 시키고 있어요. 와... 디디션을 시키고 있어요. 디디션을 시키고 있어요. 아, 내가 꺼버려야지. 왜 총이 안 나가지? 메디컬, 탱크, 스퀘리티. 그래픽 미디움인데. 하... 미친. 로, 로, 로. 아이... 이걸 읽었으니까 안 떴으면 좋겠다. 아, 이게... 총알이 없어서 안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총알이 있는 거야, 진짜요? 그럴리가. 뉴토리알 같은 거 같은데... 타지 않는 거 아니에요? 타지 않는 거 없겠어? 아, 그런 거야. 아니, 영상 다 봤단 게 이 친구야. 어쨌든 총알 나한테 쏘는데... 아빌리티. 아, 미친. 화면이 안 넘어가. 나도 아빌러블 베타. 메디컬, 탱크. 아... 하고 싶다. 미친, 또 영상 봐야 돼? 와... 저 이제 그러니까 하옵... 960인데 하옵으로 하니까... 60프레임 정도 나오네요. 다... 다 끄고... 옵션 다 껐어요, 저 지금. 진짜 최하옵이에요. 네, 감마 좀 올려야겠다. 감마 좀 올려야겠다. 감맘부터 해. 에이, 이거 총 어떻게 쓴 거야, 씨. 오잭 디테일도 바꿀 수 있고... 어... 감마 조절은 어디 있지? 감마 처음에 시작할 게 있던데. 하... 개박신아, 영상 또 보고 있다. 그게 귀여워. 크... 지렸다. 리듬이다. 아 브라이트니스 있다 70으로 바꿔놓고 푸님 지금 위치가 어디에요? 쭉 밖으로 나왔는데 쭉 따라가겠다 어디서 때려 부수고 싶다 쭉 깔아서 나왔는데 잠시만요 맵을 보면 아 영상은 60프레임 나오면서 왜 안 넘어가는 건데 아 프렌드 누구지? 프레임님 있다 프레임님 있다 이 스킬 저장을 어떻게 하죠? 앞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떻게 하는 거지? 저는 교차로에 있네요 자 이제 시작 네 그냥 시작하겠습니다 교차로에 있다가 아 있다 저기 있다 앞에 있다 갈게요 와 씨 프레임 드랍 개미쳤다 와 프레임 드랍 개미쳤다 길이 없고 시행만 됐으면 좋겠다 전 총이나 좀 쐈으면 좋겠습니다 총이 안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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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 아니 근데 그 보편에 신나게 총 맞고 왔어요 아아 나 나갔구나 바우스 들으면 나가는 거죠? 네 이제 제가 보냅니다 이리와 함께 아 그또한테 프로그램을 그때둘을 위해서 이게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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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젠 9ắt.. 9ắt.. 96딸이라도 안된다니 슬프다 근데 춤이 안 나왔네 지금 아 Fur 남자가 맞춰밖에 없네 계속 출발 진짜 친한 파이버 친구랑 같이 하는거 어떻게 하죠? 왜 총이 어? 헬기지? 헬기 탄 적이 없는데 울프님 아지아님 뒤에 야항호님 세팅 그룹매니지먼트 아 이렇게 하는구나 파이어랩 인바이트 그룹 보냈고 들리스 왔고 그룹 들어왔다 제가 전에 보내드릴게요 울프님? 아 그래요? 제가 전에 보내드릴게요 저 이상한 헬기 타고 있어요 인바이트 그룹 그룹 어떻게 들어가죠? 인바이트 그룹 보냈어요 저도 보냈어요? 네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ESCK 누르시고 그룹매니지먼트 들어가신 다음에 이렇게 그룹 그룹하시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OK ANOTHER AGENT HAS JOIN YOUR TEAM 네 ANOTHER 그룹 HAS JOIN YOUR TEAM 해서 나오네요 이상할 때 하나 더 네 이상이 하나 더 있을줄 리밍님 저랑 엄청 멀리 있네요 소라 지금 이쁜님 중에 있어요 아비 도지구 아 저 시분은 아니다 여기 어디야 아 뭐야 아 뭐야 프렌드 가만히 있으세요 자야리 어디 파라 바로 여기있네 어 라스님도 있네 누구요? 여기 이 맵 지금 제 세션에 라스님 있어요 라스님 네 이거 친구들은 표시되는거 같아요 친초에 있는 하나 있잖아요 네 네 네 좀 잘 싸지는데요 어떻게 해주셨어요? 그냥 1번 누르고 그냥 마우스 누르고 마우스 어디갔다 나가간다 탭이.. 탭이 근접공격 아 여기 나오네 레벨 2에서 4구요 예전식으로 나오네 내가 지금 가는 방향에 따라서 여긴 어디지 난 누구고 레벨 6 그니까 맵에 어 잠시만요 같이 가시면 여기 가시면은 소방차 위에 뭐 나오잖아요 그니까 존 레벨 2에서 4구요 뭐 언익스플로드 이런식으로 나오네요 레벨 2에서 4 그리고 지금 레벨이 4라고 나오네요 우리 전부 다 그 헬기에서 내린 후에 뛰어다니는거 뛰어다니는거 아 네 일부러 제가 모자주스 모자 어떻게 쓰셨어요? 그리고 미들레님이 아 뭐요 예 네 시민한테 퍼스트 에이드 주고 받았어요 아 아 미들레님 미들레님 불퍼님 아니게너님 미들레님 미들레님 지금 다들 스킬 장착 되세요? 이 달링기인가 보죠? 달링기가 시프트야 시프트가 안돌리네요 미치 잠시만 잠시만 저 멈춘거 같은데 스킬 와 나 지금 지형 지물이 로딩이 안돼 잠시만 저 튕겼어요 저 튕겼어요 저 나 들레 초대하다 내가 튕겼다 다들 스킬 장착 안되시죠 레벨 5대야지 장착되는거죠 내가 보기엔 그런거 같은데 첫 스킬은 될거 같은데 어떻게 장착하셨어요 스킬이 Q 아니면 2키에 장착했어요 됐는데요 난 왜 안됐지 어 잠시만 비디오 왜이래 아우 지금 다 어떤거 메디컬 선택하신거에요? 아니요 저 방패요 4 4 4 4 아 뭐야 아 이거 설마 AP있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총 발사되고 다행이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저 지금 튕겼어요 저 3개에서 빠졌습니다 저 3개에서 빠졌습니다 저 3개에서 빠졌습니다 아 캐릭터 아 캐릭터 4개 선택할... 캐릭터는 4개를 고를 수 있는데 네 지금은 베타인거는 못하고 컨티뉴 게임 눌러서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컨티뉴 게임 눌러서 다시 시작할 수 있고 근데 오프라인이라서 근데 게임성 게임성 때문에 하는 사람이 있고 랩필 때문에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긴 하죠 아 망할 검수들 나가 뒤져야 해 그럼 초대해야죠 지금 잠시만요 저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저 멈춘거 같아요 아... 이 분이 뭐지? 프리징 너무 심한데 아... 울프님 잠시만요 울프님 어디계십니까? 저랑 같이 있어요 맵에 보이는 저 두 분이신가? 모르겠네 파란색으로 나와 그러니까 파티는 주황색은 층구로 나오고 맵에 있는 주황색은 울프님 울프님 잠시만요 잠시만요 멈췄어요 디비전 무슨 베이스로 가라는지 보고 있네요 출제 괜찮다 아 왜 안되지 캐슬러? 캐슬러는 어디야? 여기 살 끝 울프님 잠시만요 다들 멈추시고 캐스트 진행 멈추시고 같이 가요 네 네 설정부터 먹어야 될것 같은데 어? 갑자기 등보로가 오네 다들 설정 설정 보시고 일단 최적화를 좀 하신 다음에 저는 괜찮아요 자기 사양이 맞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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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돌고를 되는데 무척 회피 되는거 아니에요 그래픽 그래픽 구로기 어떻게 해요? 스페이스라 좋아 뛰면서 스페이스라 좋아 그냥 두 번 누르면 돼요 스페이스라 좋아 그냥 그냥 해도 되는거에요? 그냥 안 뛰어도 되는구나 미신 내가 어떻게 내가 어떻게 울트라를 지금 모니터가 엄청 깜빡깜빡거려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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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시만요 설마 생긴건 아니지? 네 다행이구나 여러분 어디신가요?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저기도 터지고 그니까 차도 그니까 창문 쏘면은 터져... 깨져요. 이거 맵 봐서 그룹의 멤버가 어디 있는지 찾아야 되는 겁니까? 맞으신 게 안 돼요? 잠깐만요. 그니까 물리 엔진이랑 그런 거는 그래도 좋다고 들었어요. 스노우드랍 엔진이. 대신에 그니까 그것 때문에... 아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게 사양이... 아 알겠습니다. 저는 플랜드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유플레이 침출을 보낼게요. 출력화가 조금만 더 잘 되어있으면 이제 이거 제대로 되겠네. 그니까 그게 스노우드랍 엔진의 고질적인 문제랍니다. 아 이제 들어왔다. 저 이제 들어왔어요. 저 이제 들어왔어요. 오케이. 갑니다 갑니다. 그룹 초대에 보냈어요.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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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C 누르고 나서 그룹 인텔 옆에 그룹 매니지먼이 있거든요. 잠시만요. 세팅 누르고... 이걸 또 한 번 LIMC 클릭하시면은... 아 오케이 됐습니다. 조잉그룹. 맞죠? 네 조잉그룹. 오케이. 저도 초대해주세요. 야 돌아가긴 돌아간다. 우와 40프레임 나와 미쳤어. 저도 40프레임 나와요 지금. 48에서 50프레임 정도. 맵에 따라서 바뀌긴 한데. 오케이. 됐습니다. 아 됐다. 돌아간다는 것만으로... 아 이게... 아 그러니까 내가 초대를 보내면은 그 세션으로 넘어가는 집이구나. 맵. GTA를 보냈잖아. 구름 위에 떠있잖아. 근데 확실히 GTA 온라인보다 확실히 짧아요. 로딩은. 파티를 게임업이 하시잖아. 아니아니요. 저 지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파티를 초대 보낸 사람 쪽으로 로딩이 시작돼요. 보내면은. 받으면. 근데 이 도인창 이쁘다. 그니까... 유저인터페이스가 진짜... 진짜 이쁘게 잘 돼있어. 잠시만요. 세팅 다시 좀 할게요. 소리가 너무 커요. 위리 된 거야. 저... 저... 저 피 안 깎였어요. 저 열심히 로딩 중입니다. 저 피 안 깎여요. 저 피 안 깎여요. 도움이 너무 막아. 아휴... 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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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윈드레이너 아니고 로딩중입니다. 아... 로딩중. 하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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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몰랐지. 와... 아픈다. 와... 히로이. 숙이는 거 뭐예요? 네? 숙고이. C 아닐까요? C 안돼요. 알트 컨트롤 알트 들러왔다 잠시만요 그리고 자동기 X네요 어 여기 있네요 자동기 X 여러분들은 순간이 공화시키지 마세요 잠깐만요 우리 같이 있어요 우리 지금 같이 뭉쳐있어요 가져가죠 이거 주황색 따라가시면 돼요 주황색이 있어요? 여기 위에 머리 위에 주황색 있잖아요 주황색 선 어디 가세요? 네? 주황색 선이요 위로 갔던 데는 없어진 것 같아요 아니 요즘 선이 나리대로고요? 저 없어요 주황색 선 지금 저 지금 주황색 선 위로 나와요 아니 요즘 주황색 선이 위로 위해졌는데? 그냥 그니까 저희 따라오시면 돼요 아 미션 지역으로 클릭해놓고 맵 누르신 다음에 전원 지역을 클릭하시면은 머리 위에 주황색 선이 있어요 음 오오 아 저도 들고 가 들고 같이 가 같이 가 저희 팀은 툴힐러네요 저희 팀은 툴힐러네요 저는 그겁니다 애들 적 위치하려는 거 저 방패예요 네? 올프님 송일국씨 아니에요? 좋은 방패입니다 안녕하세요 방패입니다 거의 몽탄 이거 동양인 중에 송일국 있다고 들었는데 어우 야야 잘 망가지 버리는데? 방패을 버렸어 쿨타임입니다 쿨타임 쿨타임 올라갈 수 있네 이게 올라가지 말자 빨리 무슨 이상한 트랩 같은거 어 일반인이다 일반인이다 일반인 쏘면은 얘 얘 나 누구 쏘도 되나요? 아 근데 쏘면은 안될걸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잠깐만 잠깐만 여기 3에서 5째를 뭐래 세레디 세레디 응? 이거 뭐야 저거 아 저거 아 저거 아 저거 아 저거 빨리네 아 근데 같이 파티하니까 파티한 사람들끼리 경험치 먹는거 같은데요 경험치랑 같이 먹는데 아이템은 스프러도 따로 해요 의자분 같이 가요 아이템은 어디 써있나요? 예 컨트롤 아 컨트롤 스페이스바가 그거구나 엄호학이 그거구나 스페이스바로 그니까 스페이스바로 하고 어 정말 스페이스바로 스페이스바로 컨트롤 응 뭐지? 게임팀인거 같은데 이 게임팀인거 같은데 아직 안탱겼어 아직 안탱겼어 서있어? 서있어? 덜레 제자리 걸어만다 덜레 제자리 걸어만다 덜레 제자리 걸어만다 아 바이러 킹킹킹 네 오프라인 아 네 오프라인 갑니다 갑니다 잠시만요 아 이거 40,60프레임이구나 이게 doch 음 도라인 찍고 와 스 잔뜩 서있어 쫓아 아 상탈로 자 또 영산보는거 아니지? 또 영산보는거 아니지? 또 영산보는거 아니지? 조작법에 좀 익숙해져야겠네 확실히 리미님 그쪽 아이템 나왔었어요 여기에도 초록색 하나 떴었어요 그니까 여기 초록색 하나 떴었었는데 울프님 또 떴었어요? 전 이쪽에서 떴어요 아 그니까 서로 잡는 파티 그니까 파티가 죽여도 아 전 여기서 뜬거 먹었어요 그러면 서로 아이템 먹는게 다르네 서로 아이템 먹는게 다르네 그래도 파티 시스템은 잘 구현한거 같은데 저 지금 어느 구역에 갈때는 60프레임 어느 구역에 가면 40, 50프레임 나오고 이렇게 되는거에요 다시... 전 이쪽으로 다시... 폰, 차파티는 어떻게 되는겁니까? H дел이 없음 뇨 오브젝트 베이스 오브 오퍼레이커 저게 사용표시나와죠 어? 5 5 1 5 5 5 수 오 저 방금 저방금 프리징 와 깜짝 놀래라 와 저 깜짝 놀랐어요 저방금 네 지금 잠시만요 올퍼님 리빙님 지금 저랑 같은 저랑 같은 퀘스트 하시는거죠 그죠 그니까 베이스 언락 베이스 언락 저랑 같은 거 하시는거죠 지금 어 다들 안보여요 저 여기 여기 저도 안으로 들어왔는데 안보여요 다들 아 여기 통로원도 안보이네 아 아 아 아 와 영상에서 계단 계단영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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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스페이스바로 다하네요 스페이스바로 다하네요 장착하고 빼고 팔고 하는 것도 빼고 스택하는 것도 여기서부터 로그마 몇번을 보는건지 이게 아직 베타라서 그래 다들 어디에요? 전 밖에 나왔는데 맵좀 다시 봐야겠다 사이드미션 여기까진 떠 근데 왜 여기서 안나오가 아 클레임요 다른 라이플 한번 얻어보고싶어요 부슈마스터 있던데 보니까 옵션이 사이드미션 지금 그 위화로라이프를 찾아볼 수 있다면 스택을 구입해서 바이러스의 확률을 구입해서 더 추가로 구입할 수 있으며 우리에게도 그래픽을 다 맞췄는데 위화로라이프를 다 맞췄는데 위화로라이프를 찾아볼 수 있으며 위화로라이프를 찾아볼 수 있으며 기자가 좋아할 수 있으며 일단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는 알겠어 그 위화로라이프를 찾아볼 수 있으며 지금 이게 영어라서 힘들지 나중에 가면 엄청 쉬울거 기자가 보면서 그러나 여기 로드에게 보내줄 수 있으며 이 위화로라이프를 찾아볼 수 있으며 이 위화로라이프를 찾아볼 수 있으며 그 위화로라이프를 찾아볼 수 있으며 자막을 안 켰어 아 망했다 그 위화로라이프를 찾아볼 수 있으며 이 상황에서 모든 일을 다 자막을 켜도 못 알았지 그 위화로라이프를 찾아볼 수 있으며 그렇긴 하지마 그 위화로라이프를 찾아볼 수 있으며 그 위화로라이프를 찾아볼 수 있으며 F키 아 그니까 그 노트북 가서 F키여 그냥 아 부팅 부팅이구나 그냥 이게 보니까 지도에서 F키 누르면은 그니까 이게 얼라게 되네요 맵도 업데이트돼서 볼 수 있는 교신들 많아지네 매디슨 스웨어 가어든에 매디슨 스웨어 가어든에 JTF와 세라이프를 사용했으며 필드 호스플로 사용했으며 필드 호스플로 사용했으며 필드 호스플로 사용했으며 이제는 혐의로라이프를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는 그리워하는 것들 특히 제스카 캔덜 그 위화로라이프를 찾아볼 수 있으며 아이파이브요 아 시베 좀 바꿔야겠다 아 시베 좀 바꿔야겠다 미치라 이 사람이랑 대화는 못하네 어 나오니까 무슨 일영장이 나오고 어 어 잠시만요 미션 그룹 리더 호스티지 레스큐 일단 하죠 일단 미션은 같은 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민들레님은 어떻게 해 민들레님은 어떻게 해 아 지금 90%에요 민들레는 어떻게 해야돼 리밍님 그거 ESC 누르시고 맵 가셔서 초록색 톱니바퀴 있잖아요 그거 찍으세요 아니면 저 따라 오셔도 되고 오케이 오케이 틀렸습니다 아 한 번 더 튕기면 전 무지개 다 써놨습니다 꼭 색 톱니바퀴 그니까 건물 안에 있는 미션 다 받으시고 그니까 나가기 전에 어떤 여자랑한테 영상 끝내시면은 에스C 누르신다 컴퓨터 거시기하는거요? 컴퓨터 거시기하는거요? 아 아 아 네 하스피탈 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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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스피탈 조준하신 다음에 만약에 스코프가 달려있잖아요 네 조준하신 다음에 마우스 필드 버튼을 클릭하시면 또 한 번 스코프가 되라고 아 아 스코프 벌리셨어요? 네 전 탄창집 나왔는데 잠시만요 인벤토리 좀 다시 보고 응 그 AC 업집 나와가지고 참창했어요 아 아 아까는 0%에서 안 넘어가네 왜 99%에서 안 넘어가 미치겠다 잠시만요 이거 너무 애매하다 아 아 어 돌아왔다 여기는 어디지 난 누구야 천천히 하세요 지금은 여기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아 나랑 캐릭터랑 갖고 오세요 아 아 크기 같아 뭐 뭐야 어 어 일단 일단 갈까요? 우리 셋은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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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도 윈들레님 퀘스트 같이 깨줄까요? 아 얘 소리가 계속 큰 거 같은데 저렇게 이렇게 이거 그리고 변경 어떻게 하지 아 아 푸지 두통로 서두 파트 조준 조준 일단 가죠? 조준 상태에서 시프트 누르잖아요 그럼 좌 오로 갈게요 어 감사합니다 좋은 팁 이거 안에 있는 퓨지 다 해야죠 네 일단 다 하세요 일단 가죠 우리는 건물은 프레임 잘 나오네 건물은 프레임 잘 나오네 시랄 저 지금 필드에서 30 프레임 저 갑자기 30에서 60으로 나와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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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30 저녁 일어났어요 마지막에 세개 다 했고 상상에서 나왔던 여자분 뭐랄까요? 아 이거 스페이스바를 꾹 눌러야 되는구나 assets 어 어 . . . 무슨 컴퓨터 무슨 컴퓨터 무슨 컴퓨터 무슨 컴퓨터 무슨 컴퓨터 무슨 컴퓨터 여러분들이 너무 예술가 스루타는 스루타는 G 한 번 G 한 번 G키 한 번 누르시면 관용 나와요 뭐 이렇게 하나 나왔다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까 네 네 여러분들 상관이동 하시나요 아뇨 생각해봅니다 무슨 스탭 받았는지 보지도 않아 어 잠시만요 저 다시 여기에 이거 이스터에그 있다고 들었는데 여기에 뭐 이스터에그 있다고 들었는데 아닌가 이거 키보드 사용키 누르고 이거 이벤톨이 어떻게 해요 이거 이벤톨이 어떻게 해요 ESG ESG 누르고 이벤톨이를 다시 한가 아이 키를 누르시라고 이벤톨이 조금 전 장갑 장갑 먹어서 장갑으로 바꿨습니다 갑시다 뭐가 중요하진 모르겠어요 근데 느낌표 있으면은 느낌표 있으면 장비를 먹었다는 소리 느낌표? 인벤톨이에 느낌표 있고 오픈 오픈 이쪽입니다 여기에 보급 어 가라 여기 오세요 라이플 암호 수류탄 좀 더 주지 수류탄 좀 더 주지 수류탄 좀 더 주지 수류탄 하나 받았다 뭔지 모르겠지 뭔지 모르겠지 이쪽에 이쪽 오셍오셍 뭐 하는지 모르겠지 일단 뛰어서 자리 잡은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나 여기 어디서 봤는데 스튜디오 영상에서 봤는데 나와 나와 오 미안해 미안해 반동제어 반동제어 쉬운 편인데 그래도 들레 너무 나가지마 내가 안보여 그 위에 너무 많다 사람 오케이 아 쟤네네네네네네네 오 여신이 먹을게 먹을게있나? 아 여깄다 탄창은 탄창은 그냥 다가가그마이도 먹어지고 초록색부터 루팅하는걸로 해야되네 오 수류탄이라 좀 더 줬으면 좋겠는데 수류탄 두개 수류탄을 잘 써야되네요 이게 엘리베이터 타야돼요 우리 아 멈췄다 아 깜짝이야 어 멈췄다 오세요 오세요 하이 너 지금 안 걷고 있어 그냥 뭐 하하하하 빠른순간 이동 이게 뭉쳐지네 전만 민두네요 어 파티 초대 새로운 파티 초대 다른 분이 저 초대해 주셨네 갑시다 어 깜짝이야 체크 포인트 스페이스바에서 스페이스바로 넘어가려면 스페이스바 꼭 눌러야되고 아 애플킥 꼭 눌러야되네 아 여기 트레일러에서 여기 애플 상대 수인 클리너는 거리에 가야지 있어요 vee 오프닝 벽에다가 고무기 하신다 어 저 초록색 아이템 떴어요 초록색 아이템 어 저 초록색이랑 파란색 둘 다 떴어요 이거 박사 찍혀야돼요 이거 박사 찍혀야돼요 여기 앞에서 여기 박사 찍혀있어요 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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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탭탭탭 아이고 저 누웠다 아 어 아 돈 포기하셨어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눌렀네요 웨이팅 리프 아 스페이스바 누르면 그냥 기법하는구나 2초 기다려야돼 잠시만요 기다려야돼 어떻게 살려요 꼭 F키 누르면 돼요 F키 아 저 기부업해서 어 살려졌네 감사합니다 그 박사 내리꼬와야돼 그 박사 내리꼬와야돼 여기 타면 되나 파란색 아까 제가 먹었는데 파란색 파란색 뭐지 울파님 혹시 아까지는 드시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저 못 먹었어요 없더라구요 갑자기 없어졌는데 여기 올라가는거에요 제가 산행중입니다 같이 가요 아 방비 쓸만해 괜찮은데 괜찮은데 안 돼잉 같이 가요 요거 더 빠르게 어? 이거 겹쳐지네 여기서 매치 척 튀어나오는 것 같지 않아요? 오우 예 오우 예 여기서 제말이 가자 부르네 방비 선행합니다 아 깼어 안녕히 들어 방비라고 불러나오 방비라고 불러나오 샷권먹었다 샷권먹었다 덮.. 덮밀 샷권먹었다 오예 오예 하아아 어? 아 재밌다 이거 사이 흐흐흫 흐흐 제쪽으로 지금 오로 끌렸어요 너무 많이 끌렸는데요 우리 아 뭐 저희도 뭐여있어 어 말쌋 아 왜이렇게 시간을 모르겠어 으흐흐흐 어 어 어 카밍이다 오 카밍 총이라네 어 어 잠시만 이게 먹어버리면 아 리빙님 아까 전에 그 스카, 스카이츠 드셨죠 잠깐만요 저 총이 하나 들어왔어요 오 카밍 라이플이다 근데 레벨 6대여야 되네 망했다 같이 먹어지나요 아니요 아까 전에 그니까 초록색 떴는데 초록색 떴는데 컨버트 SMG9이랑 M870 샵도안 이렇게 떴는데요 아 스카이 H 제가 먹었네요 아 깜짝이야 오야 잠시만요 일단 일단 모드 빼고 탄창을 빼고 탄창을 빼고 아 6레벨 붙어라니 아 소드 많이 죽네 아 소드 많이 죽네 아니네 소드 아 울픈이 죽으셨단지 아 잘 돌아가서 다행이다 아 잘 돌아가서 다행이다 아 잘 돌아가서 다행이다 어 콩 라이플 달고 스카이 H에 하하 방패 쇠강 AK 쓰읍 엠.. 엠포.. 엠포로 잡았네? 프라이.. 프라이머리랑 그거랑 바꾸는게 뭐였죠? 어떻게 바꾸지? 어? 뭐지 이건? 오! 매그놈 더 먹었네 내가 아이 잘 먹어 아 왜 이렇게 잘 먹어 잘 먹어 아 때리고 싶어 거의 뭐 먹방? 아 지렸다 대가리에 주문하고 거의 뭐 먹방 스카이치랑 근데 두번째 세컨드 세컨드 프라이머리를 어떻게 바꾸죠? 아 이렇게 바꾸는거구나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여기에요 여러분 여기입니다 이거 주문 어떻게 한다고 하셨죠? 아우스 오른쪽 두더신 다음에 거기에 한 번 더 마우스 힐 버튼을 클릭하세요 오오 아 우리 힐 좀 멋있으신데? 못 신나간거 같애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두더신 순간에 힐 버튼 같이 찍으면 바로 되요 아이 저기 언제까지 입금이세요? 아이 그 쏟아지 빨리 오세요 아 잠시만요 갑니다 왜이렇게 급해요 아 천천히에요 천천히 즐겨요 아 그래요? 네 스카이치랑 주무기가 스카이치랑 어 잠시만요 주무 어떻게 하신다고요? 마우스 오른쪽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우와 레벨 하강이다 하아 그렇게 무섭다면 11미터 하강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떨어지면 어떻게 되지? 떨어질걸요? 제가 컨트롤 누르신 다음에 아래킹 누르세요 일정 높이 안되면은 강제 점프 안될거에요 메디킷 메디킷 먹은건가? 이걸 모르겠어요 뭐가 진건지 회색킷이면 메디킷 쓸 수 있어요 그때 저 지금 부무기가 샷건이고 덧백샷건이고 주무기가 스카이치어 계절어 그리고 그 이 지렸다 리지렸다 스테이를 차용을 안하고 그때로 놔두면은 먹지 않는 이상 새로 매지컬 미치라고 갈아가는거 같은데 지금 얼락 메디컬 윙 다시 돌아가서 얼락하는거 에 다시 톡하라고 여기 뜨네 갑시다 갑시다 갑자기 30프레임 나와 이 거리에서는 나도 여기 건물안에 들어오면 60프레임 나오는데 전 45프레임 나오네요 97 그 97의 위험 어? 잠깐만 기술이 2개 에? 그 레벨 5라서 레벨이 5라서 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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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은 빠르게 스킵한다 영상은 빠르게 스킵한다 그렇죠 스튵 에어 톡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